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깨졌어요 깨졌는데 깨져서 가습기 또 가져왔는데 집에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둥유가 별로 없으면 오늘 바로 와서 둥유 사러 갈까 그랬는데 둥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유 20리터 지금 남아 있길래 그냥 오늘 편안히 여기서 있다가 그리고 내일 집에 가는 길에 둥유 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이거 이번에 산 모잔데 아주 예쁜 것 같았는데 붕 뜨는 느낌이 있나요 어떻게 쓰나요 뭐 아무튼 아주 만족하고 있는 모자예요 38,000원짜리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얼고 물티슈도 그냥 돌이에요 돌 완전 꽝꽝 얼고 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파세코 큰거 켰더니 금세 후끈해졌어요 한잔 또 겨울에 시원한 맥주 맛있어요 집에서 가져온 맥주컵 잠시 후 비엓 짠 진짜 시원해 요즘 영하 10도 막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온도에서 계속 보관된 맥주니까 진짜 시원해 안주가 필요 없네 그냥 그래도 입이 심심한데 뭐라도 먹어야겠는데 이거 옷이에요 배 아니에요 근데 저 진짜 오늘 아침에 오빠 데려다주고 오면서 세수만 하고 가는데 너무 쌩얼이야 멀리서 찍어야지 얼굴 엄청 조그매 보인다 그쵸? 옷이 크니까 그랬더니 오늘 술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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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마지막이에요 이게 아 이거 너무 옷이 뜻이긴 한데 진짜 완전 이거 무슨 그 외국 할아버지 같은 느낌 아무도 안 밟은 거 이거 먹으려고요 라면에 볶음면이에요 볶음면 이것도 짜파게티처럼 물 안 버리고 해보려고요 화박 볶음면 뭐 그런 걸 그렸나 매운 거에 하이볼 한 잔 얼음도 오늘 집에서 넣고 오고요 매운 거에 하이볼 한 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점심은 매운 불닭 볶음면 매운 불닭 볶음면 이거 후루룩 마시면 입술 뒷다 매워요 매운 거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잘 먹는데 역시 틈새는 매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여기 오면 시간의 흐름을 잇는 거 같아요 약간 여기 오면 시간의 흐름을 잇는 거 같아요 그 시간마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캠핑인 거 같아요 다 먹었어요 스탠리 맥주캔 텐트 두 개 아예 럭셔리 한 곳 있었거든요 거기 오늘 오셨네요 이렇게 투컵이 커피로 나오는 거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더블 에이스 이거 그냥 취해가지고 더보기란에 둘게요 그리고 이거 에스프레소 이거 투컵 이거 말고도 이거는 컵 별도로 사셔야 돼요 에스프레소 그거 컵 뭐 이렇게 치면은 이런 거 나와요 모양 비슷한 거 많이 그러니까 얘 따로 이 컵 따로예요 그래서 저는 컵 두 개랑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구매했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하고 왓챠하고 둘 다 구독하는데 왓챠에 코난 있어요 어? 나온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렇게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2컵 에스프레소 따뜻해요 완전 편해요 이불도 집에서 완전 깨끗이 빨아와가지고 향기가 다온이 향기가 나요 일부러 건조기도 안 돌리고 말렸을 정도 여러분 양말 너무 귀엽죠? 불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조명도 달았어요 원래 조명 잘 안하는데 하고 싶었어 저는 처음에 국물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오늘의 음식은 국물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국물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국물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우리 화영님의 영상이 시작했어요 새영상 그걸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피칭 엄청 잘해요 배가 부르니까 설거지하고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옷을 또 입어야 돼요 또 또 입어야 돼요 또 입어야 돼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대고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팀은 다 또 단체로 왔어요 장박팀인데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저 오늘 혼자라 찌그러져 있습니다 조용히 ASMR 티를 홀짝홀짝 마셔봅시다 가까이서 마셔봅시다 역시 따뜻한 게 최고네요 겨울은 이거 너무 추우면 보쌈요 이거 쓰고 잘 거예요 머리가 시려울 수 있으니까요 답답하면 벗겠죠 사실 그 정도로 지금 춥진 않아요 잠이 누워서 아이패드를 보면 꼴도 꼴도 꼴고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후두 잖아요 후두를 입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자면 되는 거였어 여러분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하나 더 하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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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리다 열어 열어 박수 실내 이제 엄청 Very assez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